밥먹다에 출연한 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가정사를 공개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강우동의 밥심에서 김수찬은 방송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안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니 금수저라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수찬은 엄마와 단둘이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면 물을 퍼내면서 내기를 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성격인 엄마의 영향을 받았고 자존감도 높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김수찬은 스물 살 때 날 낳으셨고 미혼모였다고 고백했다. 김수찬의 어머니는 1974년생으로 만 46세다. 그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출산을 위해 조산소로 가셨다. 내 머리가 커서 결국 큰 병원에서 나았다고 한다. 당시 유언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나는 4.2kg의 우량하였다고 말했다. 김수찬은 어머니를 큰 누나라고 부른다고. 그는 제가 스무살이 되고 엄마가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며 내 인생 살 거라고 했다. 그때부터 엄마가 아닌 큰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셨다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